자 여러분 또 시작하죠. 448페이지 6번 건축화가 취소, 건축화가 거부, 건축화가 제한, 가로 1번 취소, 2번 거부, 가로 3번 제한 이렇게 되어있죠. 이 파트에서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가로 1번, 2번, 3번까지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문제나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전시관에 건축화가권자부터 화가를 받아냈다. 그러면 화가 받았다면 공사에 착수를 하는 거예요. 공사 이렇게 착수합니다. 착수할 때는 착공신고서를 내고 착수하는데요. 이때 착수할 수 있는 기간, 아까 이렇게 건축화 받았다. 건축화 받았다면 늦어도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다만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예를 둡니다. 공장은 3년을 허용하고 있어요. 공장이 아니면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공사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착수를 해라. 안 하면 바로 취소를 하겠다 이겁니다. 취소를 할 수도 아니라 하여한다 이게 중요해요. 하여한다. 필수적이다. 이 기간을 꼭 암기하세요. 건축화 받고 나서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2년. 공장 3년. 그런데 사람인지라 뭔가 또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 정당한 사유였으면 이 기간을 1년 연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착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그래 이 기간 내도 안 들어가면 그때는 취소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제 이 취소를 당하지 않게 해서 착공신고하고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지켜보니까 공사할료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를 시켜야 돼요. 2번. 그리고 3번. 이 착공신고도 하기 전에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그 대질이 소유권을 경매라든가 공매로 상실해버렸어. 상실했다면 6개월 안에 수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사착수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필수적 취소하기가 3가지가 있구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화가 신청을 받아왔던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는 건축화 신청서 받았을 때 무조건 허가 내준 게 아니고 검토해서 바로 일정한 사유에 걸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에요. 네모처에요. 일학설이고 허가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보니까 그 건이 일학설이에요. 숙박설이에요. 일학설, 숙박설은 주거환경, 주택가 근처다. 학교 근처, 교육환경. 이걸 위협할 수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학설, 숙박설, 건축,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해 보니까 정말 부작업하다라고 판단이 됐어. 그러면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금 건축화 신청서를 하는데 재해 예방을 위하기,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제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사태가 우려가 있다. 그래, 여기에 방제주가 증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건축을 하겠느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설계 도면을 보니까 지하층에다가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실을 넣겠다. 주공을 넣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지하층에 여름에 장맛비가 가장 먼저 차가지고 사람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목숨을. 그래서 방아주구에서 바로 그런 문제의 건축물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거부해도 하나는 없다. 이때 건축화를 거부할 때는 건축위원의 힘을 거쳐서 거부하면 끝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잘 읽어두시고. 카루 3번, 이 건축 허가권자들은 원칙은 아까 이렇게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동그라미 1번과 2번 봤잖아요. 이거 빼고는 허가여권 구비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도 법의 구속당에서 허가권 행사에서 건축화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락설, 숙박설, 방지주의 이런 것, 또 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런 것 말고는 기속적 행정의 성의를 뜨고 있는 것이 건축화의 법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거 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기에 우리가 허가권 구비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도 법의 구속당에서 건축화가라는 행정의를 내줘요. 건축화는 원칙적으로 기속적 행정의 성의를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허가권자들 그런 점이 있기에 법에서 야, 일정한 경우는 여기 너네들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라고 하는 허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법시사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화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해버리는 허가 제한 규정이 있어요. 또 이미 허가 받아서 착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착공하지 마 라고 제한할 수 있는 착공 제한도 두고 있어요. 건축화 제한, 착공 제한. 이 건축화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화가하고 허가하던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한다. 이 파트도 중요하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먼저 누가 이걸 제한하느냐. 제한권자는요.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우사가 계셔요.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권장과 다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 권장과 7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특별시장은 자기 밑에 있는 구청장과, 광역시장도 자기 밑에 있는 구청장, 군수과, 도우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과. 그래서 얘네들은 시장, 군수, 자추구역구청장 것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아시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권장 7명이 있었죠. 그네들과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사항 필요하면 또 다른 부수의 장관이요. 이렇게 제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장관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래 국방사항 국방부장관인. 또 환경보조사항 환경부장관인. 또 교육환경보상 교육부장관인. 그러나 교육감은 제한해달라고 요청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사항 기획재정부장 이런 장관들이 제한 좀 해달라고 하면 국토교통부장이 그걸 받아서 허가 권장 걸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제한을 하고 나서 제한을 하게 된 사유, 지여, 그 용도, 기간 이런 것들을 상세히 밝혀서 허가 권장한테 통보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허가 권장 받아서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렇게. 허가 권을 당번 행사 못한다라고 공고를 해요. 허가 권장과 공고합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시장, 광장, 도의사, 진해들부터 하급자인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그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이네들 거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을 하고 나서 즉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받았던 국토교통부장 검토해가지고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야 풀어줘라 라고 해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명화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명화할 수 있다 그것 다 체크해요.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제한기간이 중요해요. 그러면 제한은 허가권 행사에 말라 또 허가 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게 될 때 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냐. 제한기간은 원칙은 2년 일을 하고 일에 하나여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4번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동그라미 3번에 좀 수정을 할까. 시도사 이렇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3번. 시도사란 말 대신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특별시장, 광학시장, 도시사로 수정. 넘어가시고 450페이지. 바로 공용원칙물. 아까 설명했으니까 전시간에 읽어두세요. 공용원칙물은 특례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1번 국가지방자찬체가 바로 건축에서 사용하는 공용원칙물 있죠. 그것들은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하면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허가신고 다 한 걸로 본다. 그리고 협의한 이런 공용원칙물은 사용승 기종도 적용하지 않아서 공사 끝나면 공사할료 통보만 하고 사용하면 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로 가셔서 451페이지 가로 2번. 451페 보면 우리는 조금 전에 허가권에 대해서 쭉 정리했는데 건축학권. 그래 건축화가. 이 건축화가 대신에 건축신고만 해도 되는 규모의 건축물을 씁니다. 건축신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야 이건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하면 하가 다시 받을 필요 없이 하가 받으면 본다라는 대상이 있어요. 이걸 신고 대상으로 하래요. 우리 일반 국민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하가 받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 하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451페이지. 자 가로 2번 보면 하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의 내용 있죠. 넘어서 보면 미음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기업부터 미음까지 있죠. 이게 바로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이런 신고 대상은 누구한테 신고하면 되냐. 관할 특특 시장구석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하가 또 받을 필요 없이 하가 받으면 본다. 동그라미 1번부터 미음이 아니라 기업미음이 아니라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1번 바닥면제가 85초부터는 증개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리, 농림, 자유량형 보증위원회에서 연면적 200초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 다만 이런 비도시기라도 지구도 안 했겠고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 붕괴 위험적은 규모와 감시 허가 받아야 됩니다. 3번 연면적 200초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상도 신고상이에요. 4번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그런 대상으로서 기업부터 수요까지. 끝으로 보면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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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 이렇게 되어있죠. 수선이 대상이 됐다. 그 다음에 5번의 기업중요표. 연면적 100조금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물을 써요. 그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것때는 신축도 포함되거든요. 연면적 100조금터, 연면적 100조금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신고합니다. 연면적 합계 100조금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을 허가 받는다. 니은, 건축 높이 3미터 이하까지 늘리는 증축은 신고 대상이다. 초과하면 허가하다. 디귿,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으로써 절회가 적어놓은 건축도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니을, 공업지역, 지구단이겠고요. 산업단지, 이런 장소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신고 대상인데 그 신고 대상 공장의 규모로 보면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조금터 이하의 공장이다. 공장, 이 공장을 신축한다. 그때 이 공장 이름을 기하하세요. 2호 공장, 2호 공장 신축을 하더라도 신고한다. 이때 이걸 암겨야 되는데 5, 2 공장 해도 돼요. 5, 2 공장, 공장은 공장인데 5, 2 공장, 2호 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조금터 이하의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신고. 이 규모를 벗어나면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그 다음에 미음, 농업용, 수산업용 그런 창고를 또 축사를, 장물재배사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골 읍면적에 건축한다. 그럴 때에는 신고해요. 연면적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는 두 자니까 200가지만. 축사, 장물재사, 4에다 체크하고 4니까 400가지만. 신고 대상. 이걸 초과하면 허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로 4번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이렇게 신고 대상에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증 받았습니다. 신고필증. 그러고 나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신고 대상은 신고했다면 몇 년이 들어야 되냐? 1년. 만약 1년이 안 들어가면 신고 여론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 허가 대상은 허가 받고 나서 2년, 공장은 3년, 정당한 사회에서는 1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기간에 안 들어가면 건축화를 취소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달라요. 규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고 건은 신고한 날부터 1년이에요. 2년이 아닙니다. 1년에 공사에 들어가라. 들어가자면 자동적으로 신고 여론은 없어진다 얘기입니다. 다만 이 건축주가 정당한 사회에서 연장을 신청했고 신고 수립권자가 연장을 해주면 1년 이내에 범세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를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3반을 꼭 읽어두세요.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주인공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설계도서 전부에서 허가하시니 허가받아왔는데 건축공사 자금이 없어서 바로 허우죽거리고 있는 바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 대지하고 허가받은 서류 나한테 다 팔아라. 내가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때 건축 허가효력은 이전성이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갔던 자는 대지, 서류 다 사갔던 자들은 별도로 건축허를 신청하지 않고 내가 받았던 그 설계 도서대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건축주가 바뀌었죠. 이런 걸 건축주 변경을 하는데 건축주가 변경되게 될 때 변경하가 받는가? 변경 신고하는가? 신고한다. 그걸 알아주시면 돼요. 또 건축주 뿐만 아니라 설계자도, 감리자도, 신용유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됩니다. 자, 45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쭉 보았다면 이제 가사건축물, 이 가사건축물은 지금까지 봤던 것이 반연구건축물이라면 이건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설치한다. 이걸 가사를 하죠. 그래서 가사건축물은 전치기안이라는 게 있다. 다만 전치기안이 있지만 뭐 이렇게 다시 사용하자 할 때는 연장을 하면 돼요. 적법적으로 적용을 쳐서 이때 가사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그 땅이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객시설지라고 했죠. 그러면 도시군객시설지다. 그 예정지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도시군객시설 부지다. 그 예정지다. 그때는 가사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할 때고요. 규정하스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는 안 된다. 신고는 안 되고 허가 받는다. 이때 허가 여건이 좀 알아들게 몇 개 있어요. 일단 4층 이상 안 돼. 3층을 초감 안 돼요. 3층이야만 돼요. 다음에 어차피 도시군객시설사업인 공원 적성사업인 철거해야 되잖아요. 또 이거 전치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숴야 되니까 3층이야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전치관은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도시군객시설사업이 시행될까는 연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양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철거공포터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간성공포터 전기, 수도 이런 거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허가 대상 가하선출물에 있어요. 여기다가 줄 거예요. 도시군객시설 및 도시군객시설 예정제에서 거기다 포인트 그 말 나오면 허가가 나와야 된다. 밑에 줄 가하선출물 건출한지는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게 한 요건이 4층 이상은 안 되고 3층이야만 된다. 박산에 철거공포터 안 들어가야 된다. 전치관 중요표 3년 이내가 원칙이고 사업이 시행되면 연장할 수 있다. 간성공포서를 설치하지 말라. 분양목적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 신고 대상 가하선출물도 있어요. 그래 어떤 것은 신고하면 되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형 가하선출물 이 정도 이런 것들은 관할 특특 시장원수 구청자한테 축조심하면 됩니다. 그 신고 대상이 박스와 같은데요. 자 그 중에서 하나만 보고할까요? 동그라미 4번 우리가 흔히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지요. 그걸 우리 법에서는 모델하우스를 하지 않고요. 전시라는 견본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시라는 견본주택을 가하선출물로서 축조한다. 라고 할 때는 신고하는 겁니다. 축조신고라고 그래요. 신고를 하는데 이때 바로 넘어가서 보면 456페이지 456페 보면 마지막 줄 이 신고해야 될 가하선출물 전체 기간도 3년을 원출합니다. 다만 공사형 가하선출물 또 공장으로 경우는 공사 완료일까지 전체형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457페이지 이것들에 대해서 연장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 3번을 보면 이 특강 특터 특강이 아니라 가로 3번 연장통제에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구석구청장은 가하선출물 전체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가하선출물 건축제야 너 연장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바로 화가 대상 연장 화가 신청서를 내라 신고 대상 연장 신고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리해서 처리해 주겠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30일까지 알림이에요. 그러면 알림이 왔다. 가로 4번 이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화가 대상은 14일 전에 신고 대상은 7일 전에 연장 신고 연장 화가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연장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458페이지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결정 신청이 들어오던 건축헔가 신청이 들어오던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의지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쪽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 일괄협의회는 언제까지 하냐 10일까지 한다. 그 내용 하나 찍어놓으세요. 10일이란 말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개최는 허가권자께서 언제까지 개최해야 되냐 사정결정 신청일 건축과 신청부터 10일 내에 개최해야 된다. 이 정도만 딱 하나 받으세요. 10일 그 정도 하나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459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안정관리예치금 아까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았다. 허가 받았다면 허가 받았던 자는 원칙적으로 2인인의 공사 착수 공장 3년 연장은 1년 그 기간 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만약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화를 취소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취소를 면하려면 기간 내에 착공신고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착공신고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해요. 이때 착공신고 기간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공사객서를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이때 착공신고서 받았던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 들고 온 건축주에게 너 만약 공사 들어가서 공사 중단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관계조치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 테니까 돈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주에게 바로 예측할 수 있는데 어떤 건축주에 예측할 수 있냐 연면적 1천여 명대 이상의 건축공사를 하겠느라고 착공신고 들고 온 건축주에게 그러면 예측 금액은 얼마까지 가느냐 건축공사비의 1%까지만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했으니까 이 수치를 좀 받으세요. 가로 2번에 1번 바로 허가권자는 연면적 2천여 명대 이상의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대하여 착공신고란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이 방치된 것에 대비해서 미강개선 안정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걸 예측으로 하는데 이 예측을 건축공사 1%까지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디귿 디귿을 보고 전에 동그란 2번에 기억린 디귿 꼭 읽어두십시오. 이 허가권자는 만약 이렇게 착공신고를 수리해서 공사 들어가게 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 방치되게 되면 방치했던 친구 스스로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 그러면 야 빨리해라 라고 개선명을 내릴 수 있다는 거 허가권자가 개선명을 내렸는데 이 건축주가 공사가 중단했던 건축주가 그걸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예측이 됐던 예측이 있다면 그걸 갖다 사용해서 행정대지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추가금이 나오면 강증수 할 수 있다는 거 돈 디귿 이때 허가권자는 방치 등 공사 현장에 안정관리를 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에 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예치한 금액을 예치금을 사용해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으로써 공사 중단기간이 2년을 지났다 동그란함죠 2년을 지난 경우는 건축주에 서명 고지하고 나서 아까 예치한 안정관리 예치금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공사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큰 건축물 공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옆에 막 대지의 집안을 건들 수가 있겠죠 공사할 때 이 검으로 금액이 크다면 그래서 이때 주변 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안전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평가케 합니다 그때 그 평가를 안전영향평가라고 해요 이 평가 대상 규모가 있는데요 마지막 줄 초고층 원축물 초고층 원축물은 바로 50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높이가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해요 이런 건축물은 여기 건축공사 하게 될 때 인접 대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2번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다 이런 것도 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됐다는 것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462페이지 06번 착공신고에서 1번을 받으십시오 1번을 건축화가 건축신고 그런 또 허가 대상 가하성 3가지죠 허가 받은 건축물 건축화 받은 건축물 건축신고한 건축물 그 다음에 가하성 건축물은 건축화 받은 것만 3가지 이것들은 착공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국가 소유 지방 자산치소유 공용건축물 그건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죠 그래서 협의를 거친 공용건축물은 착공신고 대상 아니다는 것 그리고 그 가하성 건축물도 축조신고 대상 가하성 건축물이 있었죠 이것도 착공신고 대상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착공 예전을 기재해서 됐다면 별도로 착공신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07번에서 건축시공 이 건축물관계자들이 4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네들 바로 오른쪽에 넘으면 시공자를 보죠 건축주가 건축주는 건설산업 기본부 따라 위반해서 공사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맡아가죠 그때 공사 맡았던 시공자는 계약도로 성실하게 공사해서 다시 건축자의 건축물 건축공사 끝나면 넘겨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을 보죠 가로 3번을 보면 연면적학계가 5천정도 이상인 건축공사에 감지하는 시공자에게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 5천정도 이상일 때 작년에 나왔던 것이고요 넘어가시다 보면 464페이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자 감독관이 들어가서 감독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가 공사감자죠 이 공사감자는 건축주가 자기와 마음에 든 사람인 건축사 같은 친구를 지정해서 보내요 다중형 건축물은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를 지정해서 보내고 건축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감자가 들어와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바로 465페이지 가로 3번 위반상을 발견했네요 그때 동그라미 1번 읽어두세요 공사감자는 밑에 시공자가 설계도서로 공사를 하지 않고 위반을 했다 그러면 건축적이 알리고요 시공자에게 요청하고요 똑바로 해라고 시공자가 말을 안 들면 공사중지 요청하고 마지막에 과거학권자한테 보고한다 이 흐름을 봐두십시오 넘어가서 보면 바로 가로 4번이 나옵니다 이 공사감자는 건축공사 진행하게 될 때 감리보호서를 작성해서 공사가 다 완료됐다 그러면 감리보호서를 작성해서 누가한테 주는가 건축주한테 줍니다 건축주는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되는가 해가 권장한테 된다 이렇게 좀 봐두세요 자 이제 9번은 좀 중요해요 사용승인 파트 나오죠 사용승인 파트 자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돼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건축주죠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해요 허가권자한테 자 그걸 좀 봐두세요 가로 1번 건축주가 아까 착공신고 대상인 허가신고 허가 대상인 그 세가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다지 그 완료하기 전에는 안 돼요 완료한 후에 바로 공사 감리자가 만들어줬던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완료 도서 전부에서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가로 2번 7인의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승인을 내주죠 다만 조례가장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하지 않고도 내줄 수 있어요 이때 허가권자가 검사하더니 뭘 검사하냐 동그라미 1번 설계도서로 시공되었는가 2번 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완료 보고서 하고 공사완료 도서가 제대로 작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을 내주죠 가로 3번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요 외의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허가권자가 지금 합격했는데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안 내주고 있으면 그냥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용해도 돼요 니은 사용승인을 교부하기 전에도 이 건축공사가 진행됐는데 하나의 대전에 두 동을 세우게 됐어요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정거 정거성 공사 끝났다면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니은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정식 사용승인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 만약 사용승인을 받아 냈다면 박스 안에 있는 거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호시설 중검사 개인하수호처리설 중검사 받은 거 보고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변동사 등록증명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바로 468쪽에 19번 8번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에 따른 개발행에 따른 중검사 받은 거 보고 그 다음에 11번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현무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걸로 간주를 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임시 사용 임시로 사용승이 실천했던 건 바로 동그라미 산반의 기업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그래 여러가지 조건 충족하면 승인서 줘요 이때 니은은 꼭 아셔야 되겠네요 임시 사용승가는 2년이 원칙이다 다만 이 대형건축공사가 2년이 안 끝날 수도 있죠 바위를 뜨는 공사가 있다 안방공사인데 이럴 때는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일 수밖에 없는 바 그럴 때는 임시 사용승인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건축물 대장과 등기 촉탁이나 했죠 자 이제 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이 허가권자가 사용하세요 라고 사용승인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자기가 직접 사용해야 되고 제3자에 사용하게끔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지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다 이용상태 어떻다 대지현환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 보관했다 줄 것이고 누가 하는 거냐 다섯 명 몇 줄 닦으세요 자 1번 사용서를 교부할 때 주로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다음은 통과 그 다음에 등기 촉탁에서 이 다섯 명은 바로 밑에 1번 2번 3번 4번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물 대장을 변경 기재해요 건축물 대장을 변경 기재하고 때로는 건축물 대장을 폐쇄합니다 말소에서 그럴 때 즉 등기부의 관할 소관인 관할 지방법원에 했단 말이죠 촉탁을 등기소에 그것 좀 변경 기재해서 처리하세요 라고 촉탁을 꼭 하도록 의문을 갑니다 특특 시장수 구청장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사유가 있게 되면 건축물 대장 기재정에 변경되는데 그에 따른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꼭 촉탁해라 일과사는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로 관주하겠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 아까 신규로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했어요 그때는 소유권 보호등기를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보호등기는 등기 촉탁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동록을 했다 줄 것이고 신규동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게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으로 건축 절차 그리고 사용 절차까지 쭉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바로 471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대지 조성 문제 그리고 대지 안에 조격 문제 공경제 확보 문제 건축성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